쿤 PD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캐페우스 M이라는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재밌게 즐겨하신 엘프고와 같은 장르인 MMORPG 게임인데요 흥미있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무려 사전 예약 120만명을 돌파한 게임인데요 캐페우스 M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게임 플레이 전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광고 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캐페우스 M 세계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이 생명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만든 생명을 막 죽인 거예요 근데 신이 만든 생명이 지능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지능을 갖게 된 생명체들은 죽임을 당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신의 세력과 대립해서 자유를 찾는 전쟁을 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루치아 서버로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오 대박 늦어서 미안해요 준비됐나요? 누가 리더인지 발표할게요 아 캐릭터를 선택하나봐요 레지션, 프리스트, 워리어, 아처 어 아처 분위기 예쁘다 남캐도 있나? 오 남캐도 있어요 그리고 어세신까지 5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음... 제가 또 블랙 처돌이라 어... 어세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고를 수 있네요 음... 금발머리로 하고 어 색깔도 바꿀 수 있네요 그럼 빨간머리로 하고 옷은... 머리에 맞춰서 붉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별자리까지 골라줍니다 저는 사자자리니까 사자자리로 할게요 초반 스토리가 나오... 어 대박 더빙이... 처음으로 잡아야 되는 보스가 저거인가봐요 어 뭐... 스킨을 얻었고... 저 니아라는 캐릭터가 저랑 같은 팀인가봐요? 어우 저 캐릭터도 더빙하네 뭐야 왜 뚝배기 때려... 아 변장실력이 무슨... 대박 뭐야 뭐야... 왜 나 때려? 왜? 뭐야? 도망가 왜 도망... 왜 도망 못 가? 그럼 죽여... 어 뭐야... 어 뭐야... 보스전입니다 어... 빨간 원 피해야겠죠? 맞네요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 게임 시점을 고를 수 있나봐요 음... 뭐하지... 음... 추천이 3D라니까 3D로 할게요 터치에 마렁 획득하기 오! 뭐야... 귀여워... 마렁... 해... 동행해... 나랑 같이 가... 아 스킬... 같은 것도 있나봐요 오! 빤즈 반응해... 너무 귀여워 거대한 포크캣 그날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줄래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 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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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다고 조각성이 깨끗해질 것 같다냥 우리가 또 칠할 거야냥 뭐... 뭐야... 내가 얘네 죽여야 돼? 죽어! 개또목... 완전 왕크니까 왕기 없다 죽여... 어 왜 울어... 맘아파... 멈춰... 나쁜 녀석... 더 이상 방해하지 말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너를 죽일 것이다... 허어... 아마... 악의 세력 쪽인 것 같아요... 베일에 싸인 악의 세력... 오... 첫 결제 금액 상관없이 3일 초 아이템... 오... 이런 것도 있나봐요... 이게 첫 결제를 하면은... 이렇게 3일 동안... 아이템을 주는... 건가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게임에 그냥 결제를 처음만 해도... 이렇게 3개를 주는 거죠... 3일 차에는... 어... 얘 귀여워... 이게 뭐야? 마령인가 봐요... 와 대박... 너무 귀여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현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충전을 했는데... 계속 잔액이 없다가 떠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얻어가시길 바래요... 정말... 거져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 내 만다라 풀... 너무 예쁜데... 키마이라의 용암의 핵을 뺏겼다고? 그렇다면... 그는 이성을 잃어서... 지하의 용암 에너지를 억누를 수 없을 거야... 키마이라의 기억을 되살려...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키마이라는 스팀 해피 세트를 가장 좋아하니... 신선한 용주거랑 바위 달팽이가 필요해... 하고... 어... 신규 스케일... 그림자 찌르기... 이렇게... 오우...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쩔죠? 오우... 쩌는데? 음... 이걸로 키마이라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거야... 나는 예전에 키마이라와 만난 적이 있어서... 그를 걱정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도울 수도 있으니... 함께 들어가는 게 어때? 어... 모두 힘을 합쳐... 폭주한 키마이라를 제압해주세요... 순조롭게 이기고 있습니다... 알을 저지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고맙구라... 스팀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맨인 블랙이 나의 용암의 핵을 대부분 가져갔지만... 도전 성공! 드디어 오셨군요... 안타깝지만 재앙이 일어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저보자로서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다... 허어... 무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목소리 쩐다... 먼저 위그 드라실로 돌아가서... 대주변님께 보고하거라... 음... 멋있어... 근데 하늘 그래픽이 진짜 예쁘다 이 게임...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색감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너의 몸에... 귀한 마령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너의 모험을 도울 동료지... 하나를 골라봐... 어? 뭘... 뭘 골라? 허어... 마음에 드는 티치를 고르세요... 아... 너무 귀여워... 다 귀여워... 어떡해... 파란색... 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저희 눈에는... 그래서 돼지 티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쳤어... 어? 대박... 타고 있어... 어? 코스튬이 생겼네요... 뭐야... 어? 뭐야... 어? 날개... 그 옷도 갈아입을 수 있어요... 특가 8배 리어드래요... 허어... 그니까 이거를 16,000원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하면은... 수령을 계속 하는 거죠... 무려 12만원어치로 돌려주는... 그런 건가봐요... 밑에는 신성정당 월정예권이라고 있는데... 250수정을 즉시 획득할 수 있고... 매일 60수정씩 획득할 수 있나봐요... 이것도 좋네요... 그 전에 먼저 용병을 모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병... 용병 모집하기... 어? 용병을 이렇게... 오... 모집하는구나... 아 이렇게 10회 모집하는 것도 있나봐요... 레전드 용병을 100%로... 이거를... 할 바에는 그냥 이거를 10번을 한번 돌리는 게 더 낫겠네요... 친구들! 나는 이 친구를 도와 신성전당에 들어가 벌레들의 여왕 사라를 구하려고 한다... 거미줄? 어? 뭐야... 무슨 징그럽게 생겼어... 어... 세상에... 티치 도와줘... 티치 도와줘... 아... 아 머맨... 맞아요... 그 흉악한 머맨들을 봤어요... 머맨들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나요? 과연 머맨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지금 바로 게임을 다운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페우스 M은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캐페우스 M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이 게임은 정말 세계관이나 스토리도 좋지만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이나 색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우분들의 화려한 나레이션이 돋보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캐페우스 M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 행사도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1. 캐페우스 M을 다운받는다 2. 캐릭터 레벨을 30까지 올린다 3. 본인이 플레이 중인 서버와 캐릭터 아이디를 댓글로 남긴다 입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그 이메일 계정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계정 정보에 들어가면 보이는 이 아이디를 적으셔야 됩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삼성 S20, 삼성 워치, 애플, 에어팟 프로 등등 정말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게임 다운 받으셔서 이벤트까지 꼭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이벤트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3일 11시 59분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고요... 당첨자 공지는 5월 20일 12시에 공식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모든 당첨자는 메시지를 정확히 남기셔야 하며 오류의 메시지를 남기실 경우에는 전달이 불가능함으로 당첨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틀리지 말고 잘 적어서 이벤트 당첨까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케페우스 M 한 번씩 다운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